자, 이제는 안전하게. 아, 그는 안전하게. 이제는 안전하게. 2018년 10월 26일. 오늘 아주 여러 가지의 앞으로에 대해 회의를 많이 했다. 이제 진짜 뭔가 시작인 것 같다. 앞으로도. 화이팅! 달려보자! 사귄 뭐야 이거? 아무도 안 왔어! 안녕하세요 예스! 불이 죽겠다 뭐야? 핵 졸려 심지어 나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죽겠어 지금 근데 나 아침에 잘하는데? 나 10시에, 나 10시에 나왔었어 여기 10시에 잤는데? 왜? 잠이 안 왔어 영업국 잠이 안 와가지고 10시 야 부담스러워 빨리 와! 나 혼자 지금 원, 원샷 받고 있어! 어 여보세요? 형님 어디예요? 거기도 안산 10분? 15분? 아니 15분 안에 도착해 지금부터 15분 아니면 2시 15분? 아이 그 지금부터 15분 이상하구나 아 그래? 에이 그 빨리 어서 알았어 부담스러워 죽겠다 카메라 겁나 많아 알았어 알았어 어 아 아 찬아 응? 시윤이 형이 15분이라고 했거든 응 몇 분 예상? 20분이네 그가 왔다. 그가 왔어. 빨리 가. 저기로 가. 빨리. 빨리 저기 앉아, 빨리. 베리서야 이거 자꾸 뭐하고 물 끌고 빨리 좀 가서. 알았다. 여기서 끌었는데? 늦어서 죄송합니다, 독창. 죄송합니다. 늦어서 죄송합니다. 늦어서. 늦어서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왜 웃어서 죄송합니다? 늦어서, 늘어서 죄송하다는 것 같은데? 많이 늘었지, 내가. 직각한 직각이 많이 늘었죠? 그렇지. 아, 오늘 아침에 늘어갔어, 지금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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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